승리의 축제가 끝난 날부터 동물들은 풍차를 재건하였다 이들 중 복서는 금이 간 발굽과 총에 맞은 다리가 낫지 않았다 하지만 복서는 전혀 하루도 쉬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을 숨기는 걸 명예로 여기며 더 열심히 일했다 저녁마다 클로버와 벤저미는 약초찜질약을 복서의 발굽에 발라주었다 클로버는 복서에게 충고했다 복서, 전에 말했지만 너무 무리해서는 안 돼 말의 허파는 불사조도 아니거든 클로버씨 말도 맞지만 난 단 한 가지 바람이 있어 은퇴 전에 풍차가 완성되는 걸 보고 싶을 뿐이야 동물농장에서 말, 닭나귀, 돼지는 12세에, 소는 14세에, 개는 9세 양과 염소는 7세에,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들은 5세에 은퇴하게 되어 있었다 사실 어떤 동물도 은퇴하지 않은 상태지만 은퇴하면 이들을 위한 목초지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말을 위한 연금으로는 하루에 옥수수가 주기적으로 주어지고 겨울마다 건초가 주어지고 공휴일엔 당근이나 사과, 소금 덩어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복서는 다음 해에 12세가 될 것이었다 그동안 동물들은 삶이 영 안 좋았다 겨울은 지난해와 같았고 돼지와 늑대를 제외하면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스킬러는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 너무 엄격한 평등은 동물주의에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럴지 몰라도 식량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배급을 재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존스 시절에 비하면 괜찮긴 하죠 더욱이 우리에겐 존스의 집의 시절에 비하면 귀리, 건초, 밀, 무, 하탕무 당근이 더 많아졌고 더 적게 일하고, 식수도 깨끗하고, 새끼들도 더 많이 살아남았고 축사에는 집이 더 많습니다 동물들은 다들 그 말을 믿었으나 존스 시절이 지금의 고된 삶보다 더 나빴다고 보았다 존스 시절의 삶을 모르는 동물들이 대다수였지만 가을이 되자 먹여 살릴 동물들이 또 생겨났다 그 중 4마리의 암퇴지들이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31마리나 낳은 것이다 새끼들은 잡종이 더 많았다 이후 벽돌과 목재가 많으면 농가 근처에 학교 역할의 건축물이 생길 것이다 그동안 새끼 돼지들은 나폴레옹에게 교육을 받게 되었다 재미있는 동화 좀 들려주세요 이야기 좀 해줘요 오늘은 동화책을 읽어주겠다 다들 잘 들어라 옛날 옛적 모기들이 앵앵거리던 시절 양치기 소년이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한 소년은 부잣집 목장에 양떼를 아침마다 목초지로 데려가서 풀을 먹이고 저녁마다 다시 부잣집으로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소년이 여러 번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늑대가 나타났다 한들 전 녀석의 거짓말이라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늑대들은 정직하지 못한 개구쟁이 소년은 물론 죄 없는 양들까지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잘들 들었느냐 이 동화를 보면 알겠지만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게 된다 더 읽어줘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더 읽어주마 배고픈 애벌레 아 이파리 위에 작은 알이 있네 달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해님이 떠올라서 따뜻한 일요일 아침이에요 뿅 하고 안에서 작은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존스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던 동화책을 새끼 돼지들에게 읽어주곤 했다 새끼 돼지들은 다른 새끼 동물들과 같이 놀지 못하게 통제되었다 또한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과 마주칠 시 다른 동물들이 비켜서야 했고 일요일마다 돼지들은 리본을 달 수 있게 되었다 몰리가 댕기를 달고 싶을 땐 못 달게 했던 것과 딴판이었다 그러나 농장에는 교실을 지을 각종 벽돌과 시멘트, 목재, 철근, 풍차에 쓸 기계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 또한 농가에 있어야 할 전구, 나폴레옹의 식탁에 올릴 단 것들, 연장과 못근, 석탄, 참숫, 장작, 철사와 개사류도 필요했다 대량의 건초와 감자, 사탕무, 호박, 수박 등이 팔리고 알 판매 계약은 예전에 비해 판매량이 늘자 닭, 매출하기, 청동오리 등 새들은 자신들의 숫자를 유지할 정도로 병아리를 부화시켰다 이 중 미숙한 오리의 병아리들은 닭이 다 양육했다 독박 육아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내가 책임과 믿게 다 할 수밖에 없지 다음에 2월 배급량이 줄어들자 나폴레옹은 기름을 아낄 구실로 랜턴을 쓰지 못하게 했다 2월 하반기의 동물들은 부엌 너머에서 특이한 냄새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저녁으로 먹지 못했다 그 일요일 모든 보리는 돼지들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과수원 근처에는 금새보리까지 심어지고 돼지들은 날마다 맥주를 한 병 반씩 지급받았고 나폴레옹은 귀한 그릇의 맥주를 무한 리필 받듯 받아 먹었다 나폴레옹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동물농장의 투쟁과 승리를 축하하는 집회를 열기로 선언했다 정해진 시간부로 동물들은 줄을 지어 행진했다 돼지들이 앞에 그 뒤의 말들 그 뒤의 소들 그 뒤에는 양들과 염소들 그리고 가금류와 나머지 가축들이 뒤를 따라갔다 늑대들은 옆에서 따라갔고 맨 앞에는 나폴레옹의 나팔수들이 행렬하였는데 그 중 검은 수탉이 앞장섰다 복서와 클로버는 지도자 나폴레옹 만세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행렬했다 행진 다음은 나폴레옹을 위한 신앙송을 하는 것이었는데 스킬러는 그 다음에 연설을 했다 뮤리엘을 제외한 염소들과 양들은 그 행사에서 열렬하게 무언가를 했다 돼지나 늑대가 가까이 없을 때마다 동물들이 그런 행사가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불만을 하면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를 합창하며 침묵시켰다 하지만 동물들은 노래와 행렬 스킬러의 연설 축구와 나팔수들의 울음소리로 이때마다 배고픔을 잊었다 4월 1일 동물농장은 공화국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나폴레옹 혼자여서 나폴레옹은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되었다 4월 2일 존스와 스노볼의 동맹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생기게 되었다 스노볼은 동물들이 알게 된 것처럼 외양간 전투에서 지게 하려는 것보다는 존스의 편에서 싸운 것이 확인된 것이었다 더욱더 그 전투에서 인간들의 지도자도 그였고 인간들이여 이겨보자를 외친 게 그였다 며칠 후 몇 년이나 안 보이던 직가마귀 모지스가 농장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일도 안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만 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입니다 저기 구름 너머에 춥고 배고픈 동물들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잘 살 수 있는 추가 캔디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먹음직스러운 풀이 많고 빵과 케이크에 각설탕이 많고 사과나무도 많이 있죠 나는 높이 날아다니다 그곳을 보았습니다 많은 동물들은 모지스의 말에 동의했다 그건 자신들의 삶이 영 열악해서 죽으면 좋은 곳에 가고 싶었던 것이다 돼지들은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오래전부터 못 박았었으나 모지스가 일하지 않음에도 농장에서 지내게 했고 하루에 4분의 1파인트씩 맥주와 포도주를 먹였다 발굽이 치료된 복서는 전보다 최선을 다해 3월부터 시작된 새끼 돼지들을 위한 학교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럼 복서는 털도 윤기를 잃고 야위어 같다 복서는 늘 자신이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선언했으나 그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다 복서 형님 이젠 좀 건강을 보살피는 게 좋겠어요 잘못하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다만 복서는 어떤 주의도 안 기울였다 그리고 5월 복서의 12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오후 온농장이 발칵 뒤집혔다 복서가 쓰러졌어요 복서가 옆으로 쓰러져 있다 복서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둘기들과 참새들의 소식의 동물들은 복서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갔다 복서는 이른마차의 굴대 사이에서 흐릿한 눈에 입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클로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복서 괜찮아? 너 많이 다쳤나 봐 갑자기 폐의 이상이 와서 하지만 난 클로버씨가 나 없이도 내 몫까지 해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벤저민도 곧 은퇴해서 내 동지가 돼줄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내 몫까지 대신 해주시오 상당히 도를 많이 모아놨으니 맞는 말이지만 우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여러분 누구라도 스킬러에게 가서 상황을 알려줍시다 나머지 동물들은 농가로 달려가 스킬러를 불러왔다 벤저민과 클로버가 파리 등 날벌레들을 쫓아내는 동안 6분이 흘러 스킬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달려왔다 아이고 불쌍한 복서씨 우리 나폴레옹 지도자께서 가장 충실한 당신에게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서씨를 근처 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몰리와 스노보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농장을 떠나지 않았는데 아픈 동료가 인간들의 보호를 받는다니 동물들은 불안해졌다 우린 인간과 적인데 그냥 약초로 치료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클로버의 질문에 스킬러는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수의사가 이보다 원활하게 치료해 줄 거예요 그 뒤 복서는 자기 축사에서 계속 지냈다 돼지들은 존스의 약상자에서 발견한 바카스를 가져오고 클로버는 하루에 두세 번씩 식사 후마다 복서에게 약을 먹이고 벤저민은 파리를 쫓아주었다 동지들 덕분에 마음이 놓이는군 얼마 안가 내 몸이 회복되는 이상 편하게 지내게 될 거야 그러면 다시 한자 한글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지 더 오래 산다면 글자를 좀 배워보겠소 하지만 벤저민과 클로버는 일이 끝나야만 복서와 같이 머무를 수 있었다 어느 한 낮 동물농장에 왼 화물차가 왔다 이때 동물들은 엄격한 돼지 한 마리의 감독을 받으며 사탕무와 순무밭의 잡초를 뽑고 있는데 이때 벤저민이 희인거리자 동물들이 놀랐다 빨리!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 동물들은 벤저민이 이렇게 시끄럽고 흥분한 건 처음 보았다 다들 저기 좀 보라고! 사람들이 복서를 데려가고 있다니까 빨리 좀! 엄격한 돼지가 명령을 하기도 전에 동물들은 발을 옮겼다 정말로 마당에는 어떤 화물차가 있었는데 짐칸에는 글자가 쓰여있고 운전석에는 웬 교활한 사람이 있었다 복서는 축사에 없었다 아 복서는 병원으로 가는 거였구나 잘 가세요 복서 아저씨 잘 가요 복서 꼭 나와서 돌아와요 꼭이요 안녕 복서 잘 다녀와라 잘 다녀오시오 동물들이 화물차에 대고 소리쳤다 이 바보 멍청이들아 벤저민이 화를 내며 외쳤다 이런 머저리 같은 빡대가리들 같은 일하고 저 화물차에 있는 글자도 몰라? 어 어떤 말이든 보살합니다 접착제 어떤 말이든 도살합니다 접착제와 뼈가루도 판매합니다 가죽 제조 전문 개나 고양이도 도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123-1234-000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저들이 복서 형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벤저민이 뮤리엘을 밀치고 읽었다 뭐? 저들이 복서를 죽인대 이런 맙소사? 그러나 이 순간 화물차에 시동이 걸리더니 화물차는 출발했다 안 돼 복서가 끌려간다 복서 빨리 나와? 복서 널 죽이려는 놈들이야 빨리 뛰어내려 어서 클로버 벤저민 일행이 소리쳤다 복서 형님 어서 나오세요 빨리 내려요 하지만 화물차는 속도가 붙어 전진하고 있다 잠시 후 화물차의 짐칸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다 그래 복서 어서 화물칸을 차고 나와 지난번 같으면 그렇게 화물칸이 박살났을 것이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마침내 화물차는 금세 사라졌고 동물들은 다시 복서를 만날 수 없었다 사흘 뒤 스킬러는 동물들을 불러모아 발표했다 안타깝지만 복서 씨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나는 그의 곁에 그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는 나머지 동물들을 걱정하다가 속삭였습니다 동물농장 만세, 나폴레옹 만세, 나폴레옹 지도자는 언제나 옳은 분이다 라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심지어 동물들을 침묵시키던 양들과 염소들 중 일부도 야, 스킬러! 그렇다 쳐도 복서를 도사롭자한테 보내다니! 그게 말이 돼! 맞아! 복서가 실린 화물차에 어떤 말이든 도사랍니다! 라고 쓰여있었는데 그래도 발뺌하려는 거야? 당신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파렴치한 놈아! 이런 개차방 같으니? 개체 복서에게 무슨 짓을 했어? 동물들이 불만을 하며 따지자 스킬러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 화물차는 본래 그런 사람이 쓰던 화물차였는데 수의사가 중고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옛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복서 씨는 가장 좋은 치료를 받았는데 왜 우리 나폴레옹 지도자의 말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게 구세야! 동물들은 그 말을 믿고 안심이 되었다 일요일이 되자 복서의 연결식이 치러졌고 수많은 동물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복서의 유해는 보이지 않았다 복서 군은 우리에게 참으로 충실하고 우직한 동지였다 복서의 좌우명 더 열심히 한다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은 분이다 이 두 가지를 이어받길 바란다 이상이다 장례가 끝난 지 한 시간 후 어떤 마트에서 온 트럭이 농가로 왼박스를 배달했다 그날 밤 농가에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운 노래소리에 유리 깨지는 소리에 격렬한 소리였다 다음날 돼지들은 정오까지 아무도 안 일어났다 돼지들이 존스의 비상금으로 추정되는 어디서 얻은 돈으로 위스키, 막걸리, 백포도주, 샴페인, 칵테일, 폭탄주 따위의 술을 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